대통령실은 민간단체에 주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이 2조 원 늘었고 이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 내용은 황재현 기자입니다. 한 소비자 관련 단체는 2021년 정부로부터 사업지원금 2억 9천 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. 당시에는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 검증을 안 받아도 됐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지원금을 받으면 외부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. 정부가 회계 검증을 꼭 받아야 하는 지원금 기준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검증 대상 민간단체 사업을 현재 9천여 개에서 4배 늘렸기 때문입니다. 이 같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위를 사기에 빗댔습니다. 그러면서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이미 부정 사용액 314억 원이 적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보조금을 원점에서 다시 따지라고 말했고 대통령실은 알려진 축소 규모인 5천억 원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헌신하는 초급사관 그리고 부사관에게 혈세를 더 쓰겠다고 밝혀 예산 효율화가 급선무임을 강조했습니다.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.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.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. 하면 김경으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